오늘은 7월 17일 수요일 음력으로는 6월 12일 이모일이니까요. 말날입니다. 초원을 질주하는 검은 흑마이 날입니다. 오행상 이모는 청강과 지지에서 물과 불이 오는 상극관계입니다. 이모의 그 기운은 현재의 그 상황을 박차고 나가는 더 넓은 그 세상으로 질주하려고 하는 그 역동적인 기운입니다. 이런 그 이모의 그 기운 속에는 부단히 그 새로운 것에 관심을 갖고 시도를 하려고 하는 멈출 수 없는 그런 기운이 가득 들어있습니다. 이런 그 암시를 모두 갖고 있는 이런 흑마이 날은 그 이모 일진을 우리는 또 돈복 터지는 그 일진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또 이날의 그 최적화된 그 풍수 방법을 병행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. 요일에서 그 오행수라고 하는 그 물의 요일이 이렇게 왔습니다. 청간이 그 임수에게는 물이 물을 만났으니 물기운은 더욱 강해질 것입니다. 이때 그 지지의 그 오행화라고 하는 그 불기운의 그 균형이 꼭 필요해졌습니다. 그때 그 상극 환경에 그 머무르지 않고 균형과 그 상생환경으로 더욱 조성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. 드러나 있지 않고 또 신비롭게 감추어져 있는 그 행운과 돈복을 우리 손으로 또 직접 찾아나서는 그런 암시가 바로 검은 흑마이 날에는 또 가득 들어있습니다. 결국 오행 그 화라고 하는 그 불의 구역을 우리는 주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. 여러분들 그 집안에서 그 남쪽 구역에 우리가 그 풍수 배열을 해줌으로써 돈복 터지는 그 지름길을 또 안내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. 여러분들이 그 소재하고 계신 그 만원짜리 지폐는 오행 그 목기운의 그 암시가 가득 들어있습니다. 그래서 좋습니다. 그리고 천원짜리 지폐에는 오행 그 토기운이라고 하는 재물밭의 그 안정감 그리고 재물복의 그 접지력까지 암시하게 됩니다. 그래서 이날만큼은 그 구김이 없고 그 빳빳한 이런 지폐 한 장을 고르셔서요. 하루 동안 그 집의 남쪽 구역 그 한 곳 정하셔서 그곳에 두시기 바랍니다. 검은 그 흑마이 날에 또 아주 좋은 풍수 배열이 되어줍니다. 오늘도 여러분들께서 크게 그 돈복 터지는 멋진 그 검은 흑마이 날 수요일 보내시기 바랍니다.